개봉하세요 하나 내꺼다! 하면서 그냥 뜯어버렸어 아주 무시하게 샤이니스타만 갖고싶게 마셔 딱히 뜯는데 근데 1분도 안걸리잖아 하나 뜯는데 아빠 하나 뜯는데 몇 시? 아빠 하나 뜯는데 한 30초 정도밖에 안걸리잖아 16 16개? 응 16개 맞아 네 오케이 응 하나 열억 오 로키야 아빠 이거 뭐야 드립폴트 위 오 엄청 좋은 카드 으어우 의자 꾸겨지지마 아아 아아 손으로 어 그 카드 엄청 좋은 카드야 어 이 언니 오늘 바보 멍청해요 야 시 울트럴래요 야 어 왜 울트럴래요 왜 이래 응 난 딴 거 야 25주년 좋았어 잘 나왔어 25주년 좋았어 25주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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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님은 지옥으로 간다 그 후연아 저거 빨리 저 뒤에 그거 가져와 비닐 가져와서 비닐이 나오고 얼른 얼른 거기 넣지 말고 비닐만 먼저 씌워서 그 더 튼튼한 거 있잖아 슈퍼 마가 울트럴 비닐하고 그거 알아 잠시만 후연아 그거 그거 말고 거기 안 들어가 거기 하면 안 돼 그거 말고 다른 또 비닐 있어 그거 말고 또 다른 비닐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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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또 다른 비닐이 있어 거기 있지 않아 오 아빠 어 그거 거기 넣어 아빠 봐봐 어 어 이게 이런 거 나오죠 어 이브이 이상하군 특일 아니야 특일 어 이게 특이이야 트레이닝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이거 왜 이브씨가 되게 많았나 어 이거 25종 형 이브씨 그거니까 안녕하세요 봄 그건 넣기 좀 힘들 천천히 넣어야 되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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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퍼펙트 핏이어가지고 천천히 넣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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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거 그거 거기에 넣어 플라스틱 케이스 있잖아 일단 아니 일단 다른 거 해 뭐 아빠 봐봐 내가 안 이거 메타몽 위로치 나왔네 메타몽 위로치 위에는 샤이닝스타일은 되게 흔한 것 같아요 먼저 곧바로 지켜요 형은 너무 빨리 어머니는 이제 하나를 다 뜨던데 형은 지금 몇 걸 뜨던데 스타디움 좋죠? 스타디움 무슨 스타디움이야? 보여줘 1 아 이제 또 나왔어! 우열아 카드 카드 손상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은 오빠, 나는 이거 카드 쓰는 실력이 엄청나겠다. 아, 나 저거 어디 갔다 왔다 갔다 왔다. 잠시만요, 어디 갔다 왔다 갔다 왔다. 우지야, 우연아. 좋아. 아이씨, 대요리 진짜. 나 짜증나. 우지야, 우지 반만 써, 반만. 게이블야. 응. 너 왜 이리 많이 나와. 이거 기본 25주년이야. 봐봐, 나 이거 또 다른 거 어디 갔다 왔다. 또 다른 거. 또 다른 거. 이렇게 주나, 이렇게 여기 있다. 루기야, 가이오가. 자크로무. 자크로무. 잠깐만. 오케이, 에이스번. 너 반만 쓰라고, 반만. 그래서 반만 쓰겠지. 야, 크로무. 오케이, 에이스번 나오면 이제 연봉이 지나면 다 됐쥬? 애비풍 하나 더 나오쥬? 그냥 하자고. 뭐하고? 내가 이 자라 두꺼 같다던데 형은 완전 많이 했다던데. 형은 완전 많이 했다던데. 내가 이 자라 두꺼 같다던데. 루기야. 제 자라 두꺼 같다던데. 이 자러가 제일 맛있다. 정말 전uros. 그런 말 할 때 좋은 거 둘 다 오십시오. 질기야. 나 하나 한참, 나 두꺼 같다. 놀아라가! 나는 절대 안 놀아! 질색 쪽 놀아라 오 박사야 연고 박사의 연고? 박사의 연고 아 형아 길 있어 응 피카츄 더 놀았고 피카츄는 기분이 좋네 응 그걸 녹아놔 뭐 타면 길 있어 피카츄 아 우리 진짜 가까워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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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아 가지야 그만 있으면 우리 그래서 일로 왜 이상하게 쓰여 빠가가 또 해줄게 쟤 못 뜯어 우리 지금 바보라고 접신 내려봐봐 내려봐봐 우리 다 뜯었어? 응 다 뜯었어 벌써 다 뜯었어? 우리는 뭐야 난 이거 많은 카드팩을 뜯으면서 카드 뜯기에 고수가 될거야 아빠 얘하고 비슷하니 있거든 왜 나 응 갈라스 메뉴 응 갈라스 포니스 거 갖고 응 갈라스 포니스 거 갖고 누리게 해봐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에 해봐 동채영화랑 가꾼거였지 동채영화랑 가꾼거였지 가끔 봐봐 비슷하지 아니? 포켓몬도 너무 비 포켓몬비가 있어 비슷한 동거 같지 그리고 비슷한 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25주년인데 그리고 25주년인데 요 금융영화가 있는거 하나 가졌고 뭐 펄져? 펄 계속 있어 봐봐 왠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 coe 왠에 해봐 왠에 해봐 왠 여기 왠 옆에 hub 왠에 해봐 왠 룰라라 얘가 꽤 좋거든? 그냥 룰라라 이거 룰라라 테인하면 상대에 포켓몬에게 올려주니깐 곱하기 2호에 먼저 써 아빠 봐봐 3종 세트 원래 그건 5종 세트인가보여 룰라라 우와 피카츄 파도타기 피카츄 상아가 어렸잖아 파도타기 피카츄 뭐 그런거 나와네 나 몇개 정도 탔어 코스 하나? 겨누나스? 겨누나스 나왔다고? 응 룰라라 룰라라 에잇 에너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 25류는 상징이 뭔지 알아? 뭐 나 약하다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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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이렇게 피카츄도 들려주니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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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라모 디지어 나머지다 라시라모 라시라모 개가 아쉽다 어? 좋은 카드티 택배 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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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제 동착이나 바꿔 메타몽 참전이 그대로 다 나왔다같애 응 얘는 샤이니스타 뜯기 하면 무조건가 라시라 샤이니스타에 담궈이야 매타몽 버리구요 밀어 또 나왔나? 박사야 연고 또 나오고 박사야 연고 왔어 한 기본 25일이야 박사 너 더 나오지 마 너 더 나오면 진짜 너 한 달 나한테 나쁜 말 질 줄 알아 이건 뭐 2알 고구마 하는 거지 양력 있는 우울 양력 있는 우울 반복 오 나왔다 웬웬리언 웬 لي언미언미언미언 박사이 이렇게 맞지? 그거는 저 퍼펙트 핀 말고 다른 걸로 끼워요 다른 비닐 피카츠랑 같이 이제 슬리브 다 끼워요 슬리브 위에 올려놔 슬리브 새 거 위에 올려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슬리브 다 끼워 알겠지?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채가 더 올라? 당연하지 우박사 포장 우박사 포장 우박사 포장해주고 그럼 포장은 몇만 원이나 다 있어야? 누나랑 누나 왔고 마지막에 있는 건 그냥 그냥 봐도 다기 붙겠죠 나 거다에 맞지 않네요 맞다 그냥 붙겠죠 아 아 아 아 아빠 역시 도태형을 잘 말리고 나와서 이거 꼭 사와 피카수 피카수 비닐을 양쪽 비닐을 잡아봐 아빠 근데 이거 이거의 최고가치는 언제일 때인지 이거의 최고가치는 언제일 때인지 아빠 이거의 최고가치는 언제일 때인지 알아? 언제? 지문 하나 안 묻어 있었어 그래 그래 우연히 카드 안 찢어지게 카드에 선송 안되게 잘해 아빠 조금 도와줄까? 응 잡아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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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잡아봐봐 잠시만 잠시만 여기서 나는 지문 하나 이제 해보세요 아니지? 보장하고 여기 옆커드를 잡아놔다니까 이렇게 해서 좋아 아 에휴 여기야 왜? 엄마 엄마 표정 형아가 안 도와줘도 되지 형아가 도와주면 되다는 답변인데 형아가 도와주면 되다는 답변인데 이만큼은 한 시간 후야 이만큼은 한 시간 후야 이만큼은 한 시간 후야 자기 우연히 또 엄청 귀한 카드 나왔어 응 보여줄까? 뮤 울트라 할래요 우리 갸러나 또? 어? 귀엽다 뮤야 어? 어? 이거 뭐지? 나도 되게 좋은거 나왔어 응 아빠! 아빠 이거 뭐야? 엄마야 그거는 오! 그거 또 귀한 카드다 피카츄 피카츄가 엄청 많다 우연히 좋아하는 피카츄 엄청 많다 이슬 몬준이 형의 상징이 피카츄야 어허 그래? 엄마 이거 딱 엄마같이 내게 싶어 응 아니까 아빠 이거 같이 얼마정도야? 아빠 이거 같이 얼마정도야? 이게 얼마나? 오늘은 우연히가 오늘 우연히한테 다 가져왔어 뭐가 좀 더 좋은 데라온거 우연히 근데 이거는 이것도 프리미엄 매연감으로 탔네 어 이것도 좋은거 다 좋은거야 근데 이것도 다 좋은거야 이거 스포스페셜에요 아빠 얘 이거 얼마 정도 이따가 확인해줄게 아빠가 그거 좋은거야 우쟤 우쟤 그거 좋은거야 어 렌즈 깨우지않게 먹으면서 그래 영국 너 꼭 나오면 안 좋아? 우쟤 3학년때부터는 치사당 우쟤가 직접 챙겨 우쟤 3학년때부터는 인어 가 만두요 치식 조각 우쟤 뭐야 이래살이 이 카드는 뭐야 보름이 카드야 이거 아니야 우쟤 다들 잘 모아놔 우쟤 그거 되게 넣어 우쟤 가장 소중한 카드 올려놨어 우쟤 V나 VMAX는 다 씌워 일단 다른 것도 더 좋은 것도 많지만 지금 메타몽 우주가 좋은 카드 애들이야 메타몽 알겠지? 2,3,000원 정도? 아니야 더 좋아 1,2만 원? 1,2만 원? 그 정도 됐지? 그럼 웬 그거 한 웬 그거 다섯가지 할 수도 있어 웬 5만원 넣어 그럼 웬 그거 샀어요? 웬 5만원 그 금색 스페셜 카드야? 캐시야 25주년 위 그것도 기본일까? 그거 새자마자 종구 많이 나온거 같아 아랄 더블 이렇게 우애인거 같아 마지막 한팩 우애니 마지막 한팩이 꼭 좋은게 안들어있어 아냐 좋은거 많이 나왔다 벌써 아냐 저거 만약에 거기가 엄청 좋은게 있었다면 딱방 때문에 파손이 되서 값이 한 반터막 날버렸어 이런것도 신기하다 픽돌 픽돌 그거 완전히 오는거야 픽돌 내 차례에 몇 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다들 해 잘생긴 해 이거 완전 좋은 거 같아 이거 퀵블린트야 퀵블린트 미워 너 닦고 하다가 버터 주고요 마지막 페이지 정말 나왔어 다 있네요 수고했어요 20분 걸리네요